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도 역시 멋진 기사와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단결정 NCMX 양극재 양산 공식화에서 자 포항에다가 4732억원을 투자한다는 예 아주 멋진 공시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립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기사와 좋은 공시가 나오는데도 주가는 왜 빨리 안오를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오늘 그저께 자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죠 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의 계열사죠 자 2차전지 전기전자재료 소재 공장 신설에 1353억 투자 지금 투자란 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삼성 SDI하고 합작한 이 에코프로 ENM 자 여기에 또 300억을 출자했다 이 얘기가 또 오늘도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 증설 또 증설 자 그래서 캐나다에다도 증설하고 또 포항에다도 증설하고 계속해서 배터리 수요가 2차전지 양극제 수요가 너무너무 딸리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증설하게 되면은 예 당연히 실적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여기다가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만 할 수 있는 이 NCMX 자 기존의 NCM에다가 X라는 새로운 식물질을 개발해서 자 요 양극제가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자 요 내용이 지금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게 나왔는데도 왜 축가는 빨리 안오를까 자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또 한 3.5% 내려서 자 54만 7천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좀 반등을 줬지만 오늘 코스닥 포스피 지수는 전일 미국장의 영향으로 서서히 내립니다 그런데 특히 코스닥은요 요게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에코프로가 내리면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 BM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내리면 이에 따른 2차전지 종목들이요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코스닥이죠 그런데 이 코스닥 종목이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으면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가장 큰게 에코프로 BM이에요 물론 에코프로도 크고요 그런데 얘네가 뭐예요 2차전지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2차전지가 많이 올랐죠 2차전지의 대부분의 종목이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많이 올라서 코스닥에 시총이 커진 애들이 2차전지 종목인데 얘네들이 내리면은 어떻게 해요 예 당연히 코스닥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 다른 2차전지 아닌 별개의 개별적인 코스닥 종목들도 예 영향을 받아서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빠지는데 더 빠지고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코스닥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코스닥에는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코스피가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처럼 지금 코스닥은요 지금 코스닥은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이 그동안에 있는 거래량보다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에코프로가 시작한 이래 최고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영향력이 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차전지의 시작점을 스타트를 알렸던 게 바로 이 첫 번째 노란띠입니다 자 이 노란띠가 나오면 강력한 세력의 입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올라갈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래량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오를 때는 거래량이 올라요 자 그리고 나서 쭉 거래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쭉 하고 밀립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상태지만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팁니다 이렇게 버티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요게 바로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고요 거래량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서로 반대적인 얘기예요 하나는 줄어드는데 같이 줄어드는 것은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하나가 줄어드는데 다른 하나는 줄어들다가 말고 더 이상 안 줄어들고 딱 버텨 근데 얘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그러면 뭐예요? 같이 가다가 같이 안 가네? 서로 같이 안 가는 게 괴리현상이라고 불러요 괴리현상 그게 영어로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자 지금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주가의 움직이는 폭이 작아집니다 즉 단봉이 됩니다 자 주가가 거래량이 빵빵 터질 때는 양봉이건 은봉이건 상관없어요 봉의 길이가 길기만 하면 돼요 쭉쭉 뻗어가지고 쭉 이렇게 길고 은봉으로 떨어질 때도 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길게 되면은 요것은 가장 거래량이 활발했을 때 주가의 탄력성이 쎘을 때인데요 여러분 주가의 탄력성이 쎘라 그러면요 강하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요거 앞에 있었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캔들이 단봉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적이게 됩니다 계속 탄력적인 게 아니에요 탄력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하거나 크게 내려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기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단봉으로 횡보하는 조정 구간이라고 하죠 횡보하는 조정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요런 식으로 올르거나 내린다 이거에요 자 앞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게 요게 장대양봉입니다 자 노란띠가 나오는 것은 장대양봉이고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도 터지죠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주가가 단봉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이게 보세요 거래량 터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작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작아있는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횡보를 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마치 내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면서 요렇게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또 한번 힘을 모아서 이게 힘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힘을 모으는 게 어떻게 모으는 거냐 요렇게 단봉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단봉이 횡보를 하면은 횡보를 하면은 그게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다 어느 정도 세력이 만족할 만큼 물량이 차지면 세력이 만족할 만큼의 개미가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주가를 또 끌어올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는 지난 4월달까지 굉장히 크게 크게 막판에 막 엄청난 장대항봉을 장대항봉을 막 보여주면서 스펙타클하게 움직였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단봉으로 움직이죠 왜 단봉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힘을 많이 썼으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2조가 넘게 터졌어요 얘 시가총액이 얘 주식수가 2,600만 주인데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이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빵 터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위에서 모읍니까 위에서 모으는 건 아니죠 주가를 내려서 싸게 모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주가를 모아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다음에 이렇게 단봉으로 하루에 찔끔찔끔씩 찔끔찔끔씩 모아가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 모았다 생각되면은 그때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주가를 이 가격에서는 지금 이 초록색 선이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61선입니다 항상 2평선마다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그 다음에 저 밑에 지금 121선 있죠 이렇게 각각 2평선마다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돌파 못하면은 다음 2평선에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61선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단기 반등은 나왔어요 그죠 단기 반등은 나왔는데 21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21선이잖아요 이 21선을 넘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조정 구간이고 21선을 넘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왔다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뭐를 자 2평선을 수렴하는 자 밀집 상태를 만들어서 힘을 응축시켜야 힘을 응축시켜야 주가가 폭발적으로 다시 한 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를 가득하면 싸게 매집혀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내렸을 때에 같이 이렇게 내려줍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내려야지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득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득을 봤으니까 팔아야죠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가지고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애들이 이제 빌린 것을 갖다가 다 팔면은 되갚아야 돼요 그래서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가격을 공매도 세력들이 딱 공시를 했어요 얘네가 누굽니까 여기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 발간하고 있는 얘네들 얘네가 공매도 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공매도 치는 애들이 여기다 딱 얘기를 했어요 어 나 45만원 되면은 이제 살 거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 힌트를 줬는데 이게 모르면 바보예요 그죠 45만원 되면은 나는 공매도를 이제 다 끝내고 어 수익 봤으니까 공매도가 수익 실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을 도로 사야 돼요 예 안 살 수 있고 안 사는 게 아니고 사야 된다고요 그게 공매도예요 그러면 45만원에 사겠다 그 소리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가격 오면은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가격은 어디라고요 61선 첫 번째 61선에서 수렴을 해야 되고 이게 그때까지 반등이 안 나고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쫙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그 떨어지는 가격이 45만원이 되는 거고 그 가격에다가 정확하게 그 가격을 알 수 있는 게 중심선이다 이거예요 정말 어쩜 희한하게 이 45만원이란 가격을 이 중심선을 알고선 그랬는지 모르고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 리포트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게 중심선 오면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 얘기를 80만원 갔을 때도 했고 70만원 갔을 때도 했는데 여기까지 안 온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올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예 딱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께 주식 초보자도 최소한 중심선은 설정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딱 중심선 설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하고 두 가지를 넣고선 여러분께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에코 프로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최소한 초보자는 요것을 갖다가 꼭 설치를 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중심선은 모든 종목의 추세 지금 상승 추세인지 아직까지 죽지 않았는지 죽었는지 이것을 딱 이분법으로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선도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최소한 요것만큼은 딱 설치를 해서 보고 바로 여기서 또 멋진 반등이 나기 때문에 우리 홍주식 교육기관 홍수세 에듀에서는 이렇게 VIP 회원님들께 하루 전날 내일의 기법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요 자리가 오면 반등이 나와요 하고 하루 전날 딱 가격을 찍어줘요 자 2750원 오면 사라 그랬더니 그 자리가 2750원이 아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게 아니고 요 중심선 자리에요 여기가 봐요 275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3일동안 열심히 올라서 멋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하전자 삼하전자도 자 여기 중심선 자 여기가 8200원이에요 정확하게 그죠 딱 여기 8200원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오면 여기서 사요 사니까 그 다음부터 단기도 올라가고 스윙으로도 가고 멋지게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생명자원이요 자 미래생명자원도 바로 바로 이런 자리죠 자 요렇게 중심선 자리요 자 여기가 얼마에요 5680원이에요 딱 봐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요런 자리가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요기하고 1차 2차 자 2차 5300원 다 바로 여기에요 이 자리는 뭐에요 눌림목 자리 자 그래서 눌림목선 중심선 자 여기가 바로 또 한 번 좋은 1차 2차 분할 매수를 통해서 또 멋진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중심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고요 물론 홍주식에서는 중심선 뿐만 아니라 기법에 따라서 아주 멋진 반등의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중심선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요것만큼은 꼭 설치를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래 연락처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요 중심선 설정하는 거 예 초보자도 2분만 보면 돼요 2분만 보면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보자도 더 이상 이 종목 다시 초보자가 언제까지 초보자겠습니까 최소한 이 중심선 만큼은 여러분도 차트에 놓고 보시면 더 이상 초보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맨날 봐도 모르잖아요 예 최소한 요런 거 하나 정도는 딱 놓고선 봐서 보고선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부를 그런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BM도 같이 가요 오늘자 또 25일 오늘자 리포트가 나왔어요 얘도 보면은요 적정 주가를 31만원으로 해놨어요 예 자 그러면서 상승 여력이 아직 26% 있다 그러면서 메리트증권에서 오늘자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희한해요 에코프로가 가면요 에코프로 BM도 가고요 BM이 가면 에코프로도 가요 그 높낮이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는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요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12곳 중에 7곳은 에코프로 BM이 오른대요 그러면 에코프로도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얘네들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증권사 애들이 에코프로는 딱 떨어진다 그러는데 에코프로 BM은 또 오를 거라 그래요 이거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지금 꼴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31만원까지 간다고 지들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31만원 가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이 정고점이에요 딱 정고점 에코프로 BM이 정고점 넘으로 가는 동안에 에코프로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정고점 넘으로 가죠 그럼 어디에요 걔도 80만원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맞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중심선을 밑에 딱 깔고 있을 때 중심선에 온다 그러면은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멋진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힘을 모아서 가기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더 주가가 내려오면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